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이유는 없다며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네, 갑자기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정이 요즘 난리를 치는 가운데 아주 재밌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들의 단체 메시지 방에서도 나 없이 친명 의원들이 회의를 한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원은 이날 친문계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저인데 저도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라고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지도부에서 나를 따돌려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유가 있겠죠. 요즘 노영민, 임종석 등 즉 정권을 뺏긴 친문 정치인들에 대한 컷오프가 다가오니까 고민정이 최고위에 있으니 누구 오더를 받고 앞장서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인증 하나로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갈등과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지난 대선 때 당 후보로 나서 패배한 사람들이 대선 과정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적반하장과 본말 정도의 느낌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조선일보가 임종석이랑 노영민을 쉴드 치는 상황 이러면 답 나왔죠. 허처구니가 없는 부분인데. 특히 노영민의 경우 이거 다른 지역은 물론 부동산까지도 감정을 건드릴 부분인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선택과 집중은 부산과 충청이어야만 한다. 왜? 지난번에 거기서 졌으니까. 딴 데 다 이겼잖아. 이기는 걸 수성하고 졌는 걸 뺏어와야 더 큰 승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청 부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 나오는 이게 너무 좋은 찬스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뭔 이슈를 띄워서 계속 충청과 부산을 이야기해라. 그러려면 노영민이 나오면 안 된다 충청에.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마하고 싶으면 본인의 집이 있는 강남으로 출마하세요 반포로. 자기 살고 있는 곳으로 출마해야지. 이 땅 판 곳으로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네. 솔직히 임종석도 만약 후보가 된다면 공천장 받는 즉시 조선일보가 딸 문제를 보도할 거란 정보지 글이 이미 쫙 돌았습니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최근 친명원들의 인터뷰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특히 공천을 총괄하는 공간위원장의 워딩과 단호함을 직접 육성으로 들은 결과 아마도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 임종석이 원내 진입해서 전해철가 손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는 곧 반명의 최대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며 또한 총선이 끝난 후 3개월만 지나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끝이 나는데 그나마 그동안 당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는 수박들이 그 당권마저 없는 이재명 대표를 그들은 어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전적으로 국회의 입성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언론들이 이미 국점은 아사리판이 날 것 같으니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싶어합니다.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김용민 의원의 말씀 안내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준연동형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최대한 크게 이기자 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다 시민사회 세력까지 다 함께 모여서 정권심판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내걸고 빅텐트를 치는 거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빅텐트에 들어갔더라도 민주당 단독 과반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 단독 과반이 무너지는 순간 이 빅텐트는 순식간에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151석 이상을 못 얻었는데 소수병당들에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관 한 명씩 다 제안하면서 야 우리랑 같이 연합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 여서야대가 바뀌는 거죠.